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란미님이 질문 주셨던 게이머코인과 언마이너블 채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마이너블에는 작업 증명 방식 코인은 물론이고 지분 증명 방식도 있고 중앙바랜시 코인이나 토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채굴하는지 사실 지분 증명이나 중앙바랜시 코인들은 우리가 마이너를 돌려서 컴퓨팅 파워로 채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언마이너블에서 코인을 얻을 수 있냐 말 그대로 언마이너블이죠. 마이닝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마이너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이 게임의 코인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원리가 비슷합니다. 몇 개 추가된 거 외에는 이 언마이너블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개인 PC로 채굴했을 때 현재 가장 최사능성이 좋고 그래가 활발한 이두리움이나 레이븐코인, 모네로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우선 채굴해가지고 이 언마이너블 지갑으로 보냅니다. 채굴은 우리가 하고 코인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채굴한 메이저 코인들의 양만큼 원하는 토큰이나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들을 다시 우리 지갑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컴퓨터에서 채굴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받는 코인은 내가 원했던 거의 합당한 양만큼 받아가는 거죠. 채굴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채굴은 하고 싶은데 채굴 원리가 복잡해서 세팅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 언마이너블을 이용해서 채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마이너블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실행하시면 제가 해보니까 GPU는 거의 이두리움이고요. CPU는 모네로입니다. 현재 개인 PC로 가장 최사능성이 높고 그래가 잘 되니까요. 그 메이저 코인들을 우리 컴퓨터로 채굴하고 실제 이두리움이나 모네로의 코인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세팅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작게 희미하게 이렇게 적어놨죠. 피닉스 마이너, 이두리움이고요. XM리거, 랜드맥서, 모네로잖아요. 이거와 연결됩니다. 언마이너블은 대부분의 기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규 광부 초보자에게만 언마이너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죠. 고급 사용자는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직접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게 적어놨어요. 안내 사항을. 그리고 언마이너블은 실제 내가 이두리움과 모네로를 채굴할 수 있는 사양이 돼야 채굴 가능하다고 뜨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 사양이 가능하다면 직접 채굴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시죠. 여기 다른 코인으로 바꿔준다는 것은 편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이 언마이너블에서 정확한 시장 가치로 바꿔주진 않겠죠. 자기들이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를 챙길 겁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채굴이 처음이시거나 기본적인 채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채산성 면에서는 많이 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두리움이나 모네로를 채굴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 수익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 코인들을 획득하시는 게 아무래도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머 코인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언마이너블과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차이점이라면 언마이너블은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준다는 거고 이 게이머 코인, 게임 해시는 자기들이 발행한 게이머 토큰과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컴퓨터로 채굴을 하고 채굴된 코인을 자기들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자기들이 만든 유통 가능한 토큰과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게임이라는 재미까지 더해서 채굴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채굴을 해서 자기들이 메이저 코인들을 가져가는데 채굴에 대해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요소를 가미한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죠. 거기에 보상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발행한 토큰을 주기 때문에 이 토큰이 유통이 가능하거든요. 상장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마이너블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내가 직접 채굴이 가능한 하드웨어의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성능에 따른 보상을 표기를 해놨는데 실제 얻을 수 있는 하드웨어의 따른 수익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RTX 3060 컨티뉴 티면 이렇게 비트코인에 따른 환산 수익률이 나오죠. 실제 주는 건 비트코인인지 다른 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환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채굴 프로그램을 깔면 여기서 내 컴퓨터에 채굴 가능한 성능을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을 해서 GPU든 CPU든 CPU는 아까 마이너블하고 똑같은 가장 효율적인 모네로 있죠. GPU 같은 경우에는 레이븐이 될 수도 있고 이드리움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채굴해서 내가 채굴한 코인을 자기들이 갖고 가고 그거에 따른 보상과 자기들이 발행한 이 게이머 토큰을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채굴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게임이라는 양념을 여기다가 가미를 한 거죠. 그리고 게임만 하기에서는 안 되니까 게임을 위한 토큰까지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이 토큰은 메인 블록체인을 생성해서 얻는 코인이 아니고 이드리움 기반의 ERC20 중앙발행식 토큰입니다. 그래서 게임 회시는 메인넷이 아직 없고요. 단순히 이드리움 기반의 토큰만 발행해서 이렇게 보상이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요. 네, 오늘의 메인 주제 언마이너블과 게임 회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가기 때문에 영상도 못 올릴 뿐더러 소통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란미님이 질문해 주셨던 언마이너블 채굴과 게임 회시, 게임 토큰에 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이크로 비트코인 제가 현재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채굴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휴가 갔다 온 다음에 한번 리뷰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채굴량이 급격하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발행 양도 굉장히 많고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인데 다른 하드포크된 코인보다는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지니까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알고리즘 자체가 채굴은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비튜브는 제임스님과 란미님께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갖고 영상을 업로드한다거나 시청했을 때 일정 부분에 코인을 넣고요. 그리고 채굴도 가능한데 이 비튜브는 제가 채굴하려고 지갑도 이렇게 받아 놓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그래픽카드로는 채굴이 안 되고 조사해 보니까 그래픽카드 메모리가 6기가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채굴을 못하기 때문에 제 그래픽카드 상위 버전이 채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핑구님께서 헬프홈 내서 뭔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셔서 제가 보니까 직접 채굴했을 때 채굴은 되고 있어요. 마이너는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사용했던 이 스왐프 띵풀 채굴자가 없어요. 마이너를 돌렸을 때 여기 저 혼자만 채굴을 하더라고요. 현재 채굴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풀 선택하기가 참 애매한데 예전에는 이 풀에 마이너들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없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질문 주셨을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못 해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코로나 시국이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희 가족들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청정구역 코로나 청정구역인 저 산속에 파묻혀서 며칠 지내다 오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캠핑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텐트에서 자는 게 소원이래요. 제가 올림픽 끝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네요. 다녀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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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